안녕하세요. 초콜릿 사육장입니다. 초초랑 코코가 저 바위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두 마리가 저기서 충분히 같이 쉬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요즘 들어서 두 마리가 같이 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맨날 저렇게 서로 바위 위에서 쉬겠다고 티격태격거리고 있어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 찍어봅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큰 코코가 힘도 세고 유리한데 초초가 작아도 포기할 줄 모르고 악작같은 면이 있어서 지금 졸고 있어요. 초초가 졸고 있는 모습이에요. 불편한지 다시 도전합니다. 코코아 귀찮은가봐요. 코코아 귀찮은가봐요. 코코아 귀찮은지 그냥 포기하고 가버리네요. 초초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제가 바위 공간을 넓혔어요. 밑에 화분을 바치고 포개져 있던 바위 두 개를 나란히 놨어요. 그랬더니 둘이서 충분히 이렇게 같이 쉴 수 있게 됐어요. 바위 한 개씩 차지하고 쉬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제 평화를 다시 찾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